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내달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할 군대를 원한다고 주장하며 그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극단적 발언을 문제삼아 반 트럼프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참모였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트럼프가 헌법에 충성하지 않는 군대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켈리는 트럼프가 히틀러를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는 폭로를 하며 그의 역사적 인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위험한 성향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CNN 타운홀에서도 트럼프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며 미국 국민이 독재자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국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을 동원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는 트럼프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두 번째 인기에는 그를 제어할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있습니다.